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2023년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영상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다. 몇번 찍다가 중간에 꼬여서 끊고 일하다가 이제서야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기차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동차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시고 국내에서 30대 넘은 여자들과 결정사를 통해서 만난 혹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결혼 이후에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갈등이 많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있어서 그 일단 큰 줄기를 한번 얘기를 드리고 네 자 그리고 그 전에 요거 먼저 그렇듯하게 공부하는 척 하면서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대출을 계속 풀어주고 특례 뭐 해서 부동산을 대출 받아서 구입하기 오히려 쉽게 열어주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전세계는 어떨까. 그걸 이제 대륙불로 하나씩 공부하면서 EU의 가까운 시점은 어떨까에 대해서 유럽 쪽은 어떤가 공부를 해보면 적어도 우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대출을 많이 풀어주고 정부가 나서서 가계대출을 늘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어떻게든 가격을 띄우려고 하고 그런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EU 뭐 센트럴뱅크 뭐뭐뭐 해서 이게 그냥 EU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제 관리하는 그 내용을 이제 통계로 쭉 올려주는데 그 통계 중에서 이제 보시면 그냥 요약해서 보시면 큰 제목만 보면 이래요. 자 유료제어 은행 대출조사 2023년 그 2분기 가까운 시점 거죠. 가장 최근 거. 그래서 크게 보면 기업 혹은 개인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일단 개인에 대한 기업에 대한 대출에서 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기준이 엄격해졌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대출 조건이 더욱 엄격해졌다. 기업 대출 순수요는 크게 감소했다. 자 그리고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 조건이 더욱 강화되었다. 주택 대출 거부율도 증가했다. 그 다음 주택 대출 순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그 다음 소비자 신용 및 기타 가계대출에서 소비자 신용 및 기타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 소비자 신용 및 기타 가계대출에 대한 조건이 더욱 강화되었다. 소비자 신용 및 기타 가계대출 거부율이 증가했다. 소비자 신용 및 기타 가계대출에 대한 순수요는 더욱 작은 비율로 감소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라서 조금 중간중간 어색합니다.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에 대한 신용기준은 2023년 상반기에 모든 주요 경제 부문,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더욱 강화되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상업용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을 배경으로 신용기준은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서 가장 많이 강화되었다. 주택시장 상황 악화에 관련해 2023년 상반기 주거용 부동산 부문과 건설 부문에서도 순 긴축이 상당했다. 도소매업 부분에서도 위험이 증가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신용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에서는 좀 더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PMI 제조업 생산량 지수에서 알 수 있는 제조업 생산량 및 주문의 약세와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을 반영할 수 있다. PMI가 시사하는 서비스 사업 활동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서비스 부문 순긴축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유지되었다. 은행은 전반적인 계약 조건은 경제활동의 모든 부분에 걸쳐 더욱 엄격해졌고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긴축이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전체 계약 조건의 순긴축은 신용기준과 관련하여 부문 전반에 걸쳐 유사한 패턴을 따르며 순긴축 속도는 서비스 부문보다 제조건설 도소매업 부문에서 더 상당하다. 2023년 하반기 유로지역은행들은 경제활동의 모든 주요 부분에 걸쳐 기업에 대한 신용기준 및 대출 조건이 더 작지만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유쪽에서 은행의 대출 전반에 대해서 대략 유약하면 1회용 기업에 대해서도 조건을 강화하고 규모도 줄고 그건 일반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좀 긴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EU에서도 적극적으로 쪼고 있고 러시아는 뭐 이미 전쟁 전에 쪼다가 전쟁을 일으켰고 왜냐 그때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제일 가바르게 금리를 인상했던 게 러시아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엄청나게 올리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거 말고는 내부적인 문제를 단속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물가가 폭등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 그걸 사실상 이제 전쟁을 통해서 리셋을 시킨 거죠. 그러면 지구 전반으로 본다면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그나마 미국은 이제 약간 존버 성격으로 버티면 이제 조금은 괜찮아지죠. 산업 자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반면에 EU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23년 2분기에도 쪼고 있고 긴축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한국은 이 버블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출을 밀어내고 과하게 가계 대출을 증가시키고 있죠. 적어도 지금의 상황이 정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누가 봐도 이건 정상이 아니다.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종교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 항상 일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부동산을 올려야 되고. 계속 대출을 해줘야 되고. 우린 건조네. 상관없어. 정부의 부채는 아직 충분하잖아. 과개 부채만 좀 많지. 그거야 얼마든지 버틸 수 있지 않냐. 여기서 이제 EU의 각 국가별로 해서 부동산 대출에서 대출이 남아있는 것들과 대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자가소유자. 자가소유자 중에서 대출이 유무 정도에서 보면 사실 그 통계로 한번 쭉 찾아보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 왜? 이게 뭐 유럽에서도 EU에서도 선진국이 있고 중진국이 있겠죠. 무진국 정도는 이제 거의 없고. 근데 선진국이나 중진국이나 사실은 부동산 대출의 자가에서 유무 정도가 의미가 없어요. 너무 편차가 크고 사실은 이게 뭐 선진국과 중진국의 거기에서 나뉘어 분류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건 그냥 각 국가별의 특성. 하지만 그걸 이제 EU에서 전체에서 보면 뭐 어느 정도가 있고.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EU는 다 긴축하고 있다. 그건 세계 방향과 맞다. 한국은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풀어주는 게 뭐 모르죠. 몇 년 뒤에 이제 우리가 결과를 알겠죠. 몇 년 뒤로 한번 보죠. 분명한 건 이거 있어요. 우린 지금 물가 상승이 높고 그 물가 상승만큼 오히려 인위적으로 팽창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밀어내고 구조가 수축되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오히려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완만하게 올라갈 때 누가 유리하냐. 보통은 긴축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쭉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과거로 본다면. 오히려 이걸 적극적으로 긴축하지 않은 나라들이 다시 이제 긴축에서 이렇게 약간의 팽창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오히려 불리해지죠. 왜? 여기에서 또 팽창이 일어나버리면 얘들은 버티다가 그러면 다른 지구 전체에서 다른 임들이 계속 팽창을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제 긴축했다가 이제 팽창으로 가자 라고 하니까 그 팽창 과정에서 얘들은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티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닌데 모르겠다. 우린 뭐 경알못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일 수도 있겠죠. 지금 팽창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몇 년 뒤에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여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죠. 대한민국에서 결혼 이후에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것 같다. 그 갈등이 많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의 구조에서 뭔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우리 구조. 전체적으로 20대 여성들의 삶이 굉장히 즐기고 누리는 게 많다. 자기가 온전히 20대의 삶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리고 30대 넘어서도 결혼을 할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금 좀 과한 상태고 그로 인해서 아마 결혼 이후에 삶에서 갈등이 유발되지 않았을까. 유발된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럼 뭘까라고 궁금해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대략 답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계속 파고 들어가 볼게요. 일본에서 뭐냐. 주관. 어떤 개인의 주관 있죠. 그 주관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성은 20대의 중후반에서 너무 자유롭게 살아요. 여유 있게 사는 거죠. 대한민국의 법으로 인해서 그리고 정책으로 인해서 그 자유롭고 여유 있는 삶에서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게 생기면서도 그 여유와 그 삶을 즐기다가 이제 다시 구속되는 어느 정도 제한되는 근데 이건 꼭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렇고 결국은 책임져야 되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거기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여자. 그럼 이게 이제 구속이 되는 형태죠. 남자나 여자나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 구속되는 상태에서 이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뚜렷해진 뚜렷해질 시간이나 여유가 있었던 특히 한국의 늦은 결혼을 하는 여자들이 바로 갈등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일본의 어떤 심리 전문가가 번역해놓은 거라서 여성은 몇 살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며 여성이 가장 아름답게 피크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은 것은 25세에서 26세 대답 근데 이건 여자 전체로 보면 20대 후반의 연대가 제일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다. 그래서 분명히 여자라는 존재가 20대 중후반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맞다. 즉 한국에서는 이미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지나고 늦은 나이에 이제 나머지 삶을 여유있게 보내기 위한 어떤 유리함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 여자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그래서 분명히 그건 여자들이 자신들이 남은 생에서 불리함을 남자를 통해서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일본은 봐죠. 일본은 보세요. 몇 세에 가장 일본이 결혼을 많이 하는 연령이죠. 25세에서 27세. 그러면 일본에서 가장 여성이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나이는 몇 살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물음에 남자나 여자나 25세에서 26세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일본 여자들은 사실은 계산 서로 거래라고 본다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장 여자로서는 아름다운 시간에 결혼해서의 선택지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은 어때요? 그 여자로서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자기 스스로 온전히 누려버리고 즐겨버리고 그 다음 그게 이제 사실상 끝나가는 서른 초반에 늦은 나이에 결정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혹은 소개를 통해서 이제 남은 그 여자의 삶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남자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즉 일본 남자와 아니면 일반적인 국가 이건 사실 20대 중반이나 전반에 결혼하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력에 따라서 다만 이제 그들은 좀 차이가 나죠. 대절자는 상대적으로 결혼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대학교를 가지 않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20대 초 중반에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우리와 굉장히 차이 있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일본의 여성들은 분명히 자신들 거리에서 분명히 자기들도 내놓죠. 자기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가장 많이 결혼을 하는 그러면 그 여자의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시간을 분명히 결혼하는 배우자도 어느 정도는 누리는 것이죠. 반대로 한국은 이미 다 끝난 그러니까 끝난 그 여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끝난 그 여자들을 가장 마지막에 이제 막 과하게 떡칠하고 화장 이렇게 과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어머 안타깝게도 그럼 여자는 몇 살부터 늙기 시작합니까 라는 것에서 이제 40대 50대 여성에게 의식조사를 했는데 나이를 느끼기 시작하는 건 40.6세 그리고 에이징을 시작하는 것은 평균 42.9세로 노화를 실감하고 나서 실제로 에이징 케어를 시작할 때는 평균 2년 3개월이 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놀랍죠. 40대 50대 여자들에게 했는데 본인들이 늙었다. 이제 여자들이 아름다운 시간에 이미 끝났고 끝난지가 한참 됐고 오히려 이제는 그 아름다움조차도 이제 사실 멀어지고 오히려 할머니가 되어가는 굉장히 여자로서는 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언제 느끼했나 지나간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지나간 여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마흔이 넘으니까 늙은 것 같다. 확실하게 나이 드는 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 에이징이라는 게 관리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덜 늙기 위한 관리를 언제부터 했냐 늙었다라는 것을 40대 초반에 인정을 하고 느끼고 그리고 실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적극적으로 늙지 않기 위해서 그 늙이 느려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30대 중반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한국의 남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그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10년 전이에요. 20대 중반. 그런데 그들이 30대 중반의 여자들은 이미 아름다운 시간과는 무려 10년이 지난 거죠. 굉장히 늙은 거죠. 그리고 실제 일본에서 관리를 일본은 우리보다 잘해요. 그런데 그 관리를 잘하는 일본 여자들조차 40세가 되면 늙었다라고 본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는 여자들의 지금 평균이 31세에서 32세 정도로 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제 30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죠. 그 얘기가 다시 번역을 하면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서 번역을 하면 뭐다? 전성기가 이미 지나고 오히려 여자들이 빠르게 늙어가는 그 시점에 훨씬 가까운 시점에 늙기 직전에 한국 남자들이 그 늙어가는 여자들을 굉장히 과한 어떤 과한 보상을 약속하고 그들에게 생의 나머지를 같이 한다는 것 결국 결혼이라는 제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제도가 일본에서는 서로의 한창 때 거래가 이루어지죠. 나름 공평하죠. 뭐랄까 정당하다라고 느껴지죠. 한국은 뭐다? 여자들은 자기의 젊음을 다 즐겼어. 즐기고 늙기 직전에서야 한국의 남자들에게서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라고 법적인 계약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한국의 지금 30대 넘어서 결정사를 통한 거래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아직도 30대 넘은 여자들과 결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사실상 굉장히 크게 손해보고 하는 법적 계약이죠. 이제 뒷분별에서 왜 그러면 그렇게 결정사는 한국에서 최근에 나이 든 여자들과의 결혼에서 남자들이 혹은 그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냐 이건 반대로 얘기할게요. 왜 문제가 발생하냐 아니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적 계약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계약을 해놓고 가정에서 힘들어요. 결혼하고 나서 힘들어요. 라고 여자도 징징거리고 남자도 그런 얘기를 하소연을 하죠.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자 오히려 그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 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됐다. 라고 보시면 된다. 왜? 자 나이가 들면 완고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이가 들면 새로운 도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물의 판단 재료는 지금까지 자신의 기억과 체험 새로운 가치관을 밖에서 부딪혀도 저항감이 높아질 뿐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삶을 유연하게 바꾸는 혹은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나의 정신이나 육체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결과를 다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끌어낸 그걸 바탕으로 이미 그 사람은 주관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주관이나 의견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가 나이가 들수록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즉 20대 중반의 여자라고 결혼한다고 하면 어때요? 가장 아름다울 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고작 사회생활을 1,2년밖에 안 했어요. 일본 여자 그러면 자기들의 강한 주관이나 의견이 아직 자리 잡기 전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결혼이라는 건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봤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어떤 곳에서 서로 잘 맞아 들어가고 서로가 배려가 이루어지고 충돌이 들어갈까요? 1, 25의 일본 여자와 28정도의 일본 남자의 결혼 2, 33의 한국 여자와 36의 한국 남자의 결혼 자, 둘 중에서 이제 이해가 되죠. 어디에서 충돌이 많을까요? 어디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많을까요? 어디에서 결혼생활이 순탄하고 어디에서 결혼생활이 풀프게 나아갈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한국은 이미 주관이 뚜렷할 대로 뚜렷하고 그 다음 자신의 가장 행복한 시간까지 다 누려버리고 즐겨버리고 거기에서 눈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에서 늙어가는 걸 느끼는 그 시점에 이제 결혼을 뛰어드는 적극적인 여자들 그리고 그 여자들과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남자들 이들이 이제 30대 초중반을 넘어서 결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죠? 어떤 문제가 있죠? 이미 자기에서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즐거운 시간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생긴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죠. 물론 거기에서 남자들은 이제 여자들 자체를 경험 못 해봤죠. 하지만 여자들은 이미 누릴 대로 다 누린 거야. 다 누린 상태에서 여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 남자들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동탄이나 설거지 퐁퐁남 같은 유형이죠. 아 결국 내가 서른 중반까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전자회사나 이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니까 결국 저 가장 예쁜 것 같았던 그 여자를 내가 배우자로 마지막에는 마시하는구나 내가 위노구나 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막상 그들이 하는 건 뭐다 가장 이제 즐길 거 즐기고 다를 거 다 닫아버린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를 거 다 닫아서 더 이상 일반적인 이들이 관심이 없는 그들이 자신의 나머지 삶에서 빨대 꼽을 사람을 찾는 그 행동을 몰라보죠 몰라보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 남자는 자기가 노력했던 하지만 한 번도 여자에게 관심을 못 받았던 이들인데 이제 결혼 서른 중반이 넘어서 결혼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니까 아 그래 내가 위너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여자들은 아 이제는 뭐 사실 즐길 거 다 즐겼고 다른 거 다 닫았고 그럼 이제 나머지 생에서는 그렇지 돈을 잘 보장해주는 돈을 보장해주면서도 가스라이팅이 잘 되고 순진한 남자가 필요한 거죠 그 이해관계가 서로 슬프지만 이해관계라기보다는 거기에서 결혼이라는 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슬프지만 그래서 내모인 경험은 자아를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나이로 먹으면 완고해지고 분노같이 되거나 한다 이걸 내과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경험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신보다 젊은 사람보다 지식과 체험이 많은 자부심이 있다 문제는 자기의 경험에 비춰보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양보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즉 갑자기 화가 나거나 이런 자기의 어떤 굉장히 강한 그런 이유들은 사실은 자기 자체가 이미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해왔던 그걸 바탕으로 다 성립이 딱 되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립이 되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립이 된 사람들은 결국은 결혼하고 나서 완전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어때 결국은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래도 내가 마지막 위인원인 줄 알고 결혼하고 했는데 내가 갑자기 설거지해야 되고 마침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일도 많이 하는데 집에 퇴근하면 또 녹박 육아라고 와이프가 화를 잔뜩 내면서 아이를 보라고 하고 화를 내니까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집에서도 일을 하고 이러니까 뭔가 내 삶이 뭐지 그런데 그렇다고 존중을 해주지도 않고 배려도 안 해주고 돈은 벌어오면 그거 달라고 하고 아침에는 쿨쿨 자고 있고 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걸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많은 설거지나 퐁퐁 남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는 그렇게 꿀 빨면서 괜찮은 남자 만나면서 그렇죠 호우대나 외모로 괜찮은 남자 만족감이 있는 남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돈을 적당히 벌면서도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다니면서 또 잘 나가는 여자들을 주변 친구들을 많이 봤죠 그럼 눈은 높아지고 기대치도 높아지고 삶에 대한 욕망도 높아지죠 하지만 그 여자들의 삶에서 저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그림이 이제 마턱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죠 저축할 필요 없고 버는 대로 다 써버려도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은 굉장히 높죠 적어도 씀씀이에서는 뭐 250, 300 벌어도 그걸 다 써버리면 한 달에 250, 300만 막 써버려도 삶의 질은 굉장히 높거든요 왜 저축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20대의 한국의 여자들의 삶은 거의 최고 수준이죠 마음대로 다 써버리지 정책적으로도 여자들을 배려하지 국가의 정책으로 법제도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아주 개꿀빠른 삶을 살던 그 여자들이 이제 서로 넘어서 자기들의 가치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걸 깨닫죠 깨닫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남자를 본인들이 원하는 남자를 만난 거 그러면 적어도 뭘 해야 돼요 법제도를 통해서 내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결혼까지는 숨겨야 되죠 자 그 여자들의 씀씀이 삶의 형태 그리고 그 여자들이 얼마나 딸바보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소중하겠어요 온전히 정말 소중하게 키웠겠죠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집에서 방 청소 한 번도 하지 않게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50대 딸을 둔 뭐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딸은 손에 물 한 번 안 묻혔다 라고 하면서 자기 딸이 소중하다라고 그런 걸 어필하죠 실제 그랬던 거야 엄마가 모든 집에서 일이나 뭐 다 해주고 나 방 청소도 다 해주니까 그 여자들이 버는 돈 250, 300, 400 벌면 다 써버리고 삶의 질은 최고고 해외여행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또 일하다가 힘들 때는 놔버리고 그냥 놀다가 또 일하다가 놀다가 뭐 그렇게 여유있게 사는 거야 그러다가 돈 정 돈 없으면 이제 정부의 지자체나 이렇게 돈 달라고 하면 이제 그 정치인들이 정책으로 해서 돈도 지원해주고 죽어도 지원해주니까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역할 주보에 대한 역할도 배우지 않고 그 다음 청소나 이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그저 즐기고 놀 때를 위해서 화장을 한다든지 꾸미는 정도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성형 정도에만 거의 집중을 하고 노는 시간을 다 보낸 거야 20대 30 초반까지 근데 그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물주를 찾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 기존의 행동 기존의 습관들을 그대로 보여주면 이 남자가 아무리 여자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이 여자를 내가 평생 버려 먹여 살려야 된다고 내가 이 여자의 종로로서라고 하지만 이 여자는 그저 물주가 필요한 것이네라는 걸 깨달아버리면 그 법제도를 통해서 내가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지나야지만 얘를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나머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결혼을 지나기 전에 얘가 깨달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조신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사를 통해서 만나고 그 결혼까지 가는 과정은 짧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이제 이분들이 나는 이제 굉장히 여자 여자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남자를 잘 배려할 것 같고 그렇게 사실은 양의 탈을 쓰는 것이죠 물론 그 실체가 늑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유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시점 결정사를 통해서 이 남자와 결혼하고 법제도로 적어도 보호받기까지는 양의 탈을 쓴 것이죠 왜? 양의 탈을 쓰지 않고 여우나 늑대의 민낯을 보여주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보장을 못 받거든 그래서 그거까지는 이제 문제는 이거죠 여자에 대한 경험이 많은 남자는 이게 뭔지 알아 근데 여자에 대한 경험이 적은 이제 공돌이 출신이거나 저기 이제 동탄이나 수원이나 아니면 대기업에 그저 남자 경험 많이 없이 공부만 많이 해왔거나 그런 남자들 입장에서는 어때 이게 뭔지 모르거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서론 중반이 되어서 결정사 딱 가서 해소하면 매칭해주면 괜찮은 여자가 나오거든 또 그 여자들은 굉장히 여자여자해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여자에 대한 경험은 없다가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마지막에 위너가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전혀 이걸 저 탈이 지금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죠 반대로 여자는 딱 그 순간만 결정사를 등록하고 그 순간만 굉장히 여자여자하게 자기를 포장하면 그거 잠깐만 버티면 되잖아 왜? 그걸 통해서 또 뭐다? 법제도를 통해서 나를 나머지 인생을 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나머지는 이제 영상으로 떼서 뭐랄까 늑대의 탈? 그러니까 양의 탈? 양탈론? 뭐 이런 걸로 제목 달아보려고 했는데 약간 어거지 같기도 해서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정사를 등록한 여자들을 조심해라 양탈론 같은 걸 한번 나머지 한번 영상을 떼서 따라 한번 해볼게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양탈론 주로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 양의 탈을 쓴 여우 양탈론 그리고 그 양탈론의 주대상은 누구다? 여자의 경험은 없지만 공부 열심히 했고 네 가스 라이팅 잘 되는 여자의 경험이 전혀 없는 돈은 그래도 벌면서 네 공돌이 출신들 남중 남고 남대 공돌이 나온 그런 애들이 사실은 양탈론의 가장 중요한 타켓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저기 동탄이나 수원이나 아니면 저기 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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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나 이런 데 가면 많죠 악착같이 가장이 되어서 회사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네 양탈론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일본은 이미 다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면 주관이 너무 세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결국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서로 맞춰가야 되는데 일본에서 그래도 그나마 일찍 결혼하니까 그걸 서로가 주관이 덜한 상태에서 맞춰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 뭐다? 너무 긴 시간을 보내버렸죠 거기에서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자기의 주관이 강할 대로 강해진 상태에서 네 양탈론 양의 탈을 뒤집어쓰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다시 공돌이들이 힘들어지는 하소연을 하나죠 그 하소연이 뭐다 바로 그 결혼한 여자가 양의 탈을 벗는 벗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법적인 내 보호는 다 끝났네 기간 끝났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양의 탈을 벗죠 그리고 늑대와 유우처럼 행동하죠 군림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제서야 그래도 못 깨닫는 공돌이가 있거나 아니면 그제서야 깨닫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힘들지 어 결정사례를 통해서 만나던 그래도 잠깐 짧지만 결혼 직전까지의 그 관계에서의 그 여자는 뭐지 왜 결혼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면 그 여자들은 뭐겠어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대로 자신들의 원래의 본성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성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긴 연애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20대 전체에서 긴 연애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여자가 평소에 어떤지 집에서도 없든지 갑자기 이렇게 자취하고 있으면 자취방 앞에 가서 갑자기 들어가 본다든지 그러면 난장판이 되어 있고 그러면 뭐다 그게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평소에 관리 안 한다 그게 결혼하고 나서 내 배우자인 이 여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문제는 그런 연애 기간 없이 결정사를 통해서 만나는 그 짧은 기간에는 이 여자의 본성 본질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는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법적인 보호기감 직전까지만 그렇게 있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왜 결혼 이후에 힘들어지는지 특히 공돌이 남자들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두뇌 뇌에 좋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에서 뭘 해야 되냐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7시간 이상 자기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일본은 뭐 평균 수면이 제일 깊기 때문에 일본에서 많이 나와 있는 거의 뭐 정설화된 게 뭐냐면 수면 시간은 7시간이 최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뭐 긴 시간 동안 이제 발전을 했겠죠 오히려 수면 시간이 7시간 긴 것 7시간보다 더 과하게 긴 것도 안 좋고 7시간보다 짧은 것도 안 좋아요 최적의 인간의 수면 시간은 7시간 그리고 낮잠을 짧게라도 자주면 그건 조금 더 컨디션이 좋게 유지되고 다만 이제 낮잠 시간이 길어지면 밤에 이제 7시간 자는 시간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어도 수면 시간 7시간은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맞추는 노력을 해라 그리고 하루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만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요즘에 현대인들이 당이나 뭐 너무 과한 영양분 섭취가 많기 때문에 만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채식이나 조금 건강식이 많은 일본 입장에서는 한 하루 최적이 한 7천부 정도는 걷는 노력을 해야지만 건강에 이상적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식사는 조금 일본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한 5시 6시 전으로 너무 늦은 시간에 야식이나 식사는 절대 좋지 않다 그래서 9시 이전에는 그러니까 9시 넘어서 하는 식사 같은 건 굉장히 안 좋다 가급적이면 이런 시간 저녁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저녁식사를 하지 않거나 차라리 그래서 늦으시니까 식사는 절대 하지 말고 내가 자면서 푹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자 이건 일본에서 거의 정설화 되어 있는 건강을 좋게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살더라도 이런 삶의 형태는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DNA 이제 그런 거죠 미녀 아기자기한 촛불과 풍선으로도 정말 감사해 하면서 이제 프로포즈 이제 하는 거야 여자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하죠 거기에 미녀들은 촛불과 풍선으로도 정말 고마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느끼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촛불과 풍선에 이제 표정이 썩어 들어가죠 그리고 혹시 풍선 속에 반지가 있나 터트리죠 그리고 다 터트렸는데 이제 침대나 밑에 막 창문에 붙여두고 한 풍선에 다 터트렸는데 반지가 없으면 남자 배도 터트려 그리고 이건 이제 올라와 있는 건데 여자분이 참 아쉬워하는 거예요 뭐냐 프로포즈를 집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선물을 받긴 했지만 프로포즈를 집에서 해서 참 한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한국 여성분들의 진심이 묻어 나온 거죠 슬프죠 대한민국의 남자라는 이들이 참 슬프죠 독박 징병도 하고 의무라는 것들은 다 의무하고 또 차별이라는 차별은 다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자 경험도 없다가 서른 중반이 되어서 이제 양의 탈을 뒤집어쓴 분들에게 또 혹해서 넘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법적으로 남은 인생을 무조건 다 빨려버리는 대한민국의 남자의 삶은 참 슬프죠 이번 영상은 양의 양탈론 괜찮죠 감사합니다